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2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지역물가 모니터링, 노인교실 운영지원, 주민센터 마을 가꾸기 등 55개로 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이고 근로조건은 1일 6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며 급여는 6시간 근무 시 하루 3만4천원으로 간식비 등 부대경비로 5천원도 지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공공근로신청서,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여름방학 동안 구청에서 근무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50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은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행정업무보조, 민원안내 등에 참여하게 되며 근무는 6월 26일부터 7월 2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5시간씩 주 5일째로 진행되고 임금은 중식비를 포함해서 하루 3만 2,900원으로 책정되며 총 근무일수를 채울 경우 82만 2,500원을 받게 됩니다. 참가 자격은 모집 시작일인 5월 15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소재 대학생 및 휴학생으로 참가를 원하는 대학생은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영등포구 보건소가 오는 23일부터 영등포 공원에서 가족건강 놀이터 썬데이파크를 운영합니다. 썬데이파크는 공원 내 대형 잔디룸에 컵싸키, 견우직녀 줄넘기, 협동공놀이 등 코스를 마련해 참여자들이 종목별로 순환하며 신체활동을 할 수 있고 잔디룸 가장자리에는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과 어린이 서적 등의 물품을 서로 교환하거나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는 나눔의 장도 운영합니다. 운영시간은 5월 23일부터 8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이용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보건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등포구가 인문학 강좌를 통해 구민들의 삶을 활력있게 하기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힐링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힐링 아카데미 강의는 암을 예방하는 차, 인생을 바꾸는 인상 만들기, 한의학으로 보는 우리 몸과 음식 등 회차별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되며 강의 기간은 오는 6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로 영등포구 평생학습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고 모집 인원은 선착순 70명이며 참가비는 무료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평생학습정보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교육지원가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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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교육지원가로 문의하면 됩니다.